안녕! 한국에서 금빈 요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인기 맞는 요리 뭘까요? 역시 치킨? 빙빵! 치킨이죠? 가고시마에서 한국치킨 반다고 소문 들어서 오늘은 텐몽칸이라는 곳에 왔어요 마침 우리 가족들 한국치킨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먹여줘야겠다 싶어서 사러 왔어요 일단 마코는 한국치킨 좋아해? 좋아하지 맛있었어 충격받았어요 왜? 일본거랑 너무 다르고 소스가 맛있어요 처음에 양념치킨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근데 양념치킨은 조금 맵지 않아? 조금 매워요 근데 너무 매운 건 맛있게 못 먹으니까 적당히 매운 게 좋아 그래서 마코는 지금은 한국치킨 중에 어떤 맛 제일 좋아해? 네 지금 밖에서 간장맛을 좋아해 근데 간장맛만 먹어도 좀 그러니까 양념도 조금 먹고 그래서 하판도 하프가 최고 근데 일본사람들은 매운 거 못 먹는 느낌 있잖아 응 응 응 마코 과정은 다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엄마랑 아빠는 못 먹고 언니는 먹을 수 있고 남편분은 모르겠다 그럼 오늘 치킨은 어떤 거 살 거야? 치킨은 양념 하나랑 간장 하나 사고 치킨만 사도 좀 그러니까 김밥, 잡채, 부침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고 오늘 저녁은 우리 집은 한국요리 파티 할 거예요 치킨 사가면 가족들 다 좋아할 거 같아? 어때? 좋아할 거 같아 근데 양념치킨은 좀 매울 수도 있잖아 응 못 먹을 수도 있나? 못 먹을 수도 있어 그래서 간장 사야지 누가 매운 거 제일 못 먹어? 아... 아빠랑 엄마 둘이 똑같지 못 먹을 거 같아 근데 지난번에 마코 아빠가 김치 드시던데 아... 그 김치 맵지 않았어 음... 한국요리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그치? 응 근데 오늘은 한국요리 파티다 했더니 와 기대된다 그러시더라고 여긴 거? 오... 아 메뉴 보시면 갈비치킨, 양념치킨도 있고 스노웽 이건 좀 매워 보이네 파닥도 좋겠다 아 파닥도 있네 파닥 그럼 뼈 있는 치킨 할까? 뼈 없는 치킨 할까? 뼈 없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 먹기 편해서 그거 보죠 여기 가본 적 있어? 이 매장 처음이야 테이크아웃 이건가? 지금 괜찮은가요? 잘 찍어줘요 비타민 장난 아니네 임산부 맞아요? 에... 김밥 1개 계란밥 1개 카르비 아지 치킨 1개 여기서 기다리네? 대박이네 여기 위에 써있는 거 가는술이 있어야 오는수도 있다 근데 이거 일본 없으니까 아무도 못 읽는 거 아니야? 응 그래도 마쿠가 한국말 몰랐을 때도 한국을 보기만 해도 재밌었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한국 자체가 너무 이쁘고 무슨 뜻인지 상관없어 그냥 한국말이다 한국 느낌이 난다 이쁘다 그렇게 생각했어 이치와 가코네 나시가 오듯이 탈퇴가 하스텐념가 111개 아하이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네 자 그럼 엄마 아빠 언니 언니 랜편분 기다려요 냄새 좋아? 어때? 갈게요 와 여기 뭔가 하나 보네요 축제 와 장난 아닌데? 잠깐 오늘 영상을 후원해주신 피겨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인터넷 휴대폰을 알아보고 있다면 네이버에 소경석의 인터넷 피겨원을 검색해보세요 피겨원의 첫 번째 잔점은 10년 이상 베테란턴싱 설계사의 최저 요금 설계 두 번째 잔점은 업계 최대의 인터넷 휴대폰 현금 지원 그리고 세 번째 잔점은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권유기 충전까지 인터넷 피겨원은 판매점이 아닌 LG KTSK의 본사 직용 대리점을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인터넷은 무조건 네이버에 소경석의 인터넷 피겨원을 검색해주세요 자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버커짱 치킨 상황은 어때? 좋아요 느낌이 지금 따뜻하게 하는 건데 얌영 치킨이랑 간장치킨이랑 귀엽다 그러니까 일본 치킨 짱구랑 콜라보 하는 거 같아요 아 짱구 일본어로 뭐라 그러지? 그래요 진짜 여기 어머니가 지금 딸기랑 사과도 깎아주셔가지고 맛있겠다 냄새 어땠어? 냄새 좋아 같이 할까? 어 치킨 보또 잠깐! 이게 뼈 없는 치킨인데 이 정도면 꽤 많죠? 응 응 시작됩스 하이 오! 준비 되기 마췄다! 김밥! 아무래도 가이센 치즈미! 소유치킨! 양념치킨! 자조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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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맛있어 그거 처음 본래서 텔레비에서 본 적이 많t 예예예예예예예예예? 그렇구나 어 おー! 甘辛! 辛い! 辛いと! お父さん、辛いもの食べれますか? うん、あまり得意じゃん。 汗が出るね。 お母さんは? うん、あんまり苦手だけど、ちょっと食べてみようかな。 おー! おしそう! 韓国料理って、どんなものを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 縮みだ、ヒンパ? 寒げた! お母さんは一番楽しみのやつは、何かありますか? あ、チキンです。 これ食べれたらいいんだけど。 그래, 그래, 그래. 挑戦する. お父さん、ヤンニョンチキン. これなし? これなし? お父さんどうですか?辛いですか? ちょっと。 ちょっと? じゃないで大丈夫です。 だけど食べれる。 チャプチとか食べたことありますか? そこもチャプチあんま食べたことない。 ジャジャンとどっちがメジャーなの? ジャジャンは中華だからちょっと違うんだけど。 では、乾ジャンチキン。 おいしい。 こっちは辛くないですよね? あ、こっちもちょっと辛い。 あ、こっちの方が辛いな。 さっきね、ペロッと舐めたの。 普通に辛かったの。 なんか日本で辛いものってないですか? 辛い料理って。 日本の辛い料理? ない気がする。 なんかうどんに七味入れるぐらい。 お父さん、韓国のチキンって日本の唐揚げと結構違いますか? これなんだろう、香辛料が結構効いてる。 あー韓国の方が? うーん。 これなんですか? ヤンヤンヤンチキン。 うーん。 お父さんは醤油とヤンニョンとどっちの方が美味しいですか? 今日はどっちか中と、ヤンニョン。 ヤンヤンヤン。 ヤンヤンヤン。 おー。 理由は? なんかね、甘辛いのが理由。 ほど良い。 まこは? まこは醤油かな。 まこは醤油かな。 お父さん醤油好きだよね。 まこは。 うん。 辛い時は大根もおすすめです。 あー。 鹿児島は結構韓国料理屋さんってあるよね。 あーそうっすか? う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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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チョワヨン。